노래하러 불러봐요 제일 아무런 것도 없어 부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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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재거라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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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래요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주면 꺼지고라 주면 꺼지고라 부끄러 꺼지고라 문제는 역적 악증은 역적 김무성도 유승인도 대역적이다 김무성도 유승인도 대역적이다 김정은은 절대 적극통의 목적 단 한 번도 잊혀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김정은의 목적에 놀아나고 있는 중심같은 역조가 불안하면 꺼져 중심같은 역조가 불안하면 꺼져 중심같은 역조가 불안하면 꺼져 문드리를 간다 역급대로 간다 김정은의 목적이 불안하면 꺼져 중심같은 역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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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하면 꺼져 한 번도 잊혀본적이었다 본적이었다 김정은의 목적에 놀아나고 있네 중심같은 업자가 북한으로 커져 중심같은 업자가 북한으로 커져 본질이들 당장 역적대로 당장 힘으로 막 끌어낼 옆으로 꺼지거라 북극북극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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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 아멘